왜냐면 그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해 뭐 끔찍하거든 침착맨 때문에 시바 그 족같은 천만원짜리 의 철산이 놀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일요일이라고 노니? 하하 구찌 매장 아래서 혀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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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찌!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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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손편지를 쓰지 않아 주지 고찌 줄을 쓰지 않아 국민카들 고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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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줄을 쓰지 않아 국민카들 고찌! 올라 올라가 난 테슬라 주식! 일소만원짜리 내 의잔 고찌! 유행가! 유행가! 졸라 신나는 노래 우! 졸라 신나는 노래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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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찌!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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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